오늘은 변진섭의 숙녀에게 A키로 설명드릴 건데요. 주법은 슬로우락 주법이고 A키 같은 경우에는 파, 도, 솔의 샵을 붙여주기 때문에 멜로디가 파, 도, 솔이 나오는 게 있으면 다 파샵, 도샵, 솔샵을 눌러주시는 거예요. 그거 감안해서 들어주시고 첫 마디부터 보면 미에서 목과춤마디로 시작을 해요. 4번줄, 미, 그리고 A코드에서 도, 도, 시, 라, 시 이렇게 시작을 하네요. 그러면 A코드 근육은 5번하고 도, 여기도 도샵이죠. 도, 시, 라, 5, 2, 도, 사, 삼, 도, 시, 세 끼를 띄워줘야죠. 도, 시, 라, 3번줄, 그 다음에 2코드로 가서 시 하니까 이 코드의 근육은 6번하고 시 멜로디 2번줄 여기는 6, 2, 동, 사, 삼, 이, 삼, 사 이렇게 되죠. 첫 마디가 미, 도, 도, 시, 라, 시 이렇게 되죠. 그리고 두 번째 마디는 A7에서 앞에 8분 신표가 있어요. 거기에 신표 부분은 A7, 코드의 근육을 한번 쳐주면 되고 그래서 5번줄, 그리고 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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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, 도, 레 이렇게 떨어지는데 이 미을 쳐줄 때 한 줄만 치지 않고 저는 이제 1, 2, 3번줄을 동시에 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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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, 도 이렇게 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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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, 3플레스 2번줄 그 다음에 도, 여기 도샵이죠. 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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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, 도 이렇게 돼요. 그리고 D 코드 가서 레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D 코드의 근육은 4번하고 레, 2번줄 저는 여기는 4, 2, 동, 사, 삼, 이, 삼, 사 이렇게 쳤거든요. 다신 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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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, 도, 레 그리고 세 번째 마디는 D마이너에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앞에 8분 신표가 있네요. 그러면 D마이너 코드 근육을 4번줄을 한번 쳐주고 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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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, 레 할 때 이 레을 쳐주는데 마찬가지로 아까 같이 1, 2, 3번줄 동시에 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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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, 레 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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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 여기 도샵 도, 레, 파도소리 샵이라고 했으니까 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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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, 레 그리고 A 코드로 가서 미, 도, 라 그러면 근육은 5번하고 미 멜로디 1번이죠. 도, 5, 1, 동, 3, 도 2번 도, 그 다음에 라는 3번이죠. 3번에 나머지 박자는 4, 3 미, 도, 라 이렇게 세 번째 마디 다시 보여드리면 D마이너에서 근육, 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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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샵, 레 그 다음에 A에서 미, 도, 라 이렇게 돼요. 그 다음에 네 번째 마디 D코드에서 라, 도, 도, 시, 도, 시, 미 한 다음에 이제 앞으로 다시 첫 마디로 다시 돌아가네요. 여기는 D를 잡을 때 1, 2, 3번줄 동시에 3, 플랫, 2번줄 이런 식으로 잡으시고 멜로디가 이제 여기가 라, 아, 파, 라 이렇게 돼요. 그러면 여기도 이제 파니까 파샵이거든요. 파도소리 샵이 분다고 그랬으니까 파샵을 분 상태에서 파, 라, 라는 여기 3번이 눌러져 있죠. 여기서 파, 라, 그냥 여기를 박자 맞추는 때 한 번을 더 쳐주는 건데 파, 라 이렇게만 치셔도 돼요. 파, 라, 그 다음에 라, 솔, 라, 시 이렇게 되는데 여기 라, 라하고 솔, 라 여기도 솔샵이 되는 거죠. 파도소리 샵이니까 다시 여기서 라, 도, 라, 솔, 라 이렇게 돼요. 그리고 2, 3번으로 가서 시, 미, 도, 도, 시, 라, 시 앞으로 이제 다시 넘어가는 거거든요. 그래서 여기 시 칠 때는 2, 3번의 6번 근음하고 2번줄 같이 치죠. 여기는 6, 2, 동, 4, 3, 2, 3 그 다음에 미 할 때는 4번줄 여기 이렇게 되죠. 4번째 말 다시 보여드리면 D를 이렇게 1, 2, 3번이랑 3플레스 2번줄 잡고 파, 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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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솔, 샵, 라 그 다음에 E7에서 시, 미 여기 중약지로 눌러주셔야죠. 미 그리고 이제 앞에 두 마디를 다시 또 반복해요. 처음에 했던 거 도, 도, 시, 라, 시 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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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, 도, 샵, 레 여기까지 두 번 반복을 하고 그 다음은 이제 D마이나에서 여기는 이제 쉼표가 있는데 쉼표는 D마이나 근음 4번을 쳐주고 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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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, 레 이렇게 1, 2, 3번째로 동시에 쳐주는 거야 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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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렐 미를 쳐야 되니까 요 검지를 떼어주고 미, 렐, 렐이 2번이죠 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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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, 레 그리고 A코드에서 도, 라, 미 그러면 A코드 근음 5번하고 도, 여기 도, 샵 5번, 2번은 동시 치죠 5, 2, 동, 4, 나 나는 여기 3번 라, 미 할 때는 저는 4, 5, 4로 쳐줬어요 미 다시 네 번째 마디 D마이나에서 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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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, 레 A코드에서 도, 라, 미 그리고 이제 B마이나를 잡으시고 파, 라, 솔, 라, 시, 라 이렇게 되는데 파, 여기 파샵이죠 근데 B마이나 근음 5번하고 이렇게 B마이나에서 5, 4 동시 치고 파, 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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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 나는 여기 3번 그 다음에 E7으로 가면서 솔, 라, 시, 라 되는데 그럼 E7의 근음 6번하고 소울, 6, 2, 6, 3 동시 치고 소울, 라는 여기 3번 눌러주셔야 되죠 시는 2번줄 솔, 라, 시 그 다음에 A코드 잡고 라 되니까 A코드의 근음 5번하고 라, 여기 멜로디 3번 이렇게 5, 3, 동, 4, 3, 2, 3, 4 다시 B마이나부터 보여드리면 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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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 아, 라, 라, 이 세븐에서 솔, 라, 시, 라 그리고 맨 마지막 마디는 이 코드에서 시, 솔, 미, 샴, 미 이렇게 쳐주면 돼요 그러면 E7의 근음 6번하고 시, 6, 2, 동시 치고 솔, 솔은 여기 솔, 샵에 눌러져 있죠 시, 솔, 미, 샴, 미 그 다음에 이제 노래로 이렇게 노래 들어가시면 되죠 전주 다시 천천히 다시 보여드릴게요 미, 무과칭만을 시작하면서 미, 도, 도, 시, 라, 시 디만화에서 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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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, 시, 라 미, 도, 라 디코드에서 파, 파, 라, 라, 스톰 샴, 라, 시, 미, 도, 도, 시라, 시, 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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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, 도 샴, 레, 렐렐레, 미, 레, 도, 오라미 파 파 라 라 솔 라 시 라 시 솔 미 샴 미 맞자면 잘 그땐 시간이 멈춘듯이 이렇게 노래 들어가시면 돼요 전주 좀 복잡한데요 천천히 한번 따라해보세요 감사합니다